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형사송법 개론 국가직구금 해설 강의를 맡은 오지원 선생인데요 여러분들 시험 보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는요 일단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복수정답 10이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땐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대로 가담한 대로 정답은 다 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은 제가 해설하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바로 우리 문제 보면서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척기피부터 1번에서 나왔었죠 제척기피 관련해서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건데 공소재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 자 이분이 누구예요 수임판사잖아 그래서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수임판사입니다 자 수임판사는 전심 아니에요 그래서 공소재기 후 1심 법관으로 관여했더라도 형 제척사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증거보전을 한 건데 그 다음에 2번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에 항소심에 관여해요 그러면 제척이 맞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약식에 대해서 항소심에 관여하면 제척하지만 약식에 대해서 정식재판 1심 관여하면 아니죠 같은 1심이라서 그 다음 3번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자 이럴 땐 이제 간의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신청 자체가 부적화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억할 수 있고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이 저분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죠 당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기록에 나타나는 재반사정을 종합 판단할 수 있다 괜히 쓸데없이 길었어요 다음에 4번 형사송법은 전문심리원의 중립성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관의 제척 기피에 관한 17조부터 202조 그리고 이제 23조 전문심리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옳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1번인지 아까 틀렸었죠 제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왜 답이 없지 아까 1번 이제 제척사유 이제 항소심에 관여하게 되면 이제 제척사유 뭐 되냐 안 되냐인데 어쨌든 증거보전 청구에 관여했었으면 1심이건 항소심이건 관여했더라도 제척이 아니에요 4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문심리원하고 배심원은 제척 기피를 준용하고요 공부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우리 법원 사무관 등 법원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역인 거기 이제 17조치로 전심재판 관여 빼고는 제척 기피 회피를 다 준용하죠 그래서 맞고 1번이 깔끔히 이제 틀린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공소시효 옳지 않은 거 자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에 공소지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공소장 변경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항상 공소제기시 공소제기시 같이 이제 잠재적 심판 대상으로라도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이제 공소장 변경 대상인 것이 그래서 공소지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실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사기죄가 변호사법 위반죄와 이거 상상적 경화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변호사법 위반죄에 공소시효 완성되었다더라도 사기죄 시효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우리 253조 2항의 공범 원래 이제 공소 공범 중 1인 공소지기하면 같이 시효 정지되는 그 공범 이 조항이 공소지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를 마련해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고 피곤에게 불리한 방역을 확장해서 개선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공범의 대항범 필요조건 범 중에 대항범 안 넣었던 거 기억날 겁니다 답은 이제 4번인데 쉽죠 253조 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에 있는 경우에 자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에 도피한 경우에 한정? 아니야 외국에서 죄 저지르고 외국에 계속 우리나라 오면 잡힐까봐 체조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쉽게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 2번은 좀 쉬운 편이었죠 계속해서 3번 보면 구속제도인데요 자 오른검 제가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하는게요 예전에 이렇게 해서 딴 거 강요할 때 허리가 그날 하루종일 아파서 지금 이쪽을 보고 가고 있어요 자 구속제도 옳은 거 보면 구속기간에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했어요 이건 뭐 예전에 잘 나왔었던 거죠 항소 법원이 일단 이제 대법원 갔다 뭐 왔죠 왔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했다 208조 위배되는 재구속 이중구속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 재구속할 때 어떤 뭐 제한 같은 거 특별히 없습니다 없게 되고 또 이제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왔더라도 항소 법원에서 다시 구속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음 규정이 위배되는 208조 규정이 위배되는 재구속 이중구속에 해당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구속할 때는 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그런 제한 전혀 없어요 그런 이제 수사기관 제한에서나 있게 되는 거고 자 2번 보면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 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피고인 구속했다 상관없죠? 우리는 사건 단위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A제 구속기간 만료될 무렵에 대법해서 B제로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 다음에 3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우리 필요적 변호사건이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침사 지방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를 선정해야 되고 이 경우 변호인 선정은 에이 이건 너무 쉽게 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까지 여기 있다 한 몇백 번 나왔던 그런 지문이죠 맞는 지문이에요 답은 3번이고 4번 보면 70조 2항이 정한 범죄 중대성 재범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의 우려 자 이런 것은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 시에 고려해야 될 우리가 이제 고려사항이죠 고려사항에 불과하지 새로운 구속사유를 추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여기까지도 쉬웠고 자 4번 가볼까요 신고죄 고소 옳지 않은 거 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피해자 고소는 주요하다 자 3번 저기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게 뭐죠 고소 전에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게 이제 고소의 포기예요 근데 우리 고소 포기 안 돼요 고소 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뒤에가 그 다음에 2번 신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신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되는 비신고죄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서 허용이 됐어 그러면 하자가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 취소되었던 그런 하자가 이제 치유가 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3번 신고죄 공범 중 일부에 대해 1심 판결의 선거 아무도 취소 못합니다 한 명이라도 1심 판결의 선거되버리면서 1심 판결 선거 전에 다른 공범죄에서도 고소 취소할 수 없고 4번 신고죄 공범죄 간 고소 불가부 원칙은 에이 반의사 불벌이나 주관적 불가부 원칙은 반의사 불벌이나 전속고발 사건에 주용되지 않죠 하지만 객관적 불가부는 주용이 되고 자 그래서 적용된다 깔끔히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4번까지 풀 때는 왜 이렇게 쉬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죠 자 5번도 가볼게요 국민참여재판 옳은 거 1번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한 경우에도 간이공판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어이 답이 바로 1번 소리를 들어버렸네 자 우리가 국민참여재판은 죽었다 깨어나도 간이공판 절차 안되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답이 바로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원한죄가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하지 않았을 때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싹 다 무효죠 그래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의 중대한 침해로써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뤄진 소송이기도 무효 이러한 하자는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치유될 수 없다 했는데 아니 우리가 항소심에서 뭐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국민참여재판 관련해서 1심 그거 진행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이의를 제기할지 안할지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1심 문제 삼지 않겠다 하면 하자치유가 되죠 그래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런 다음에도 1심 문제 삼지 않겠다면 하자치유가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통 우리 객관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경우에도 틀리죠 자 3번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자 우리가 유리하게 유일하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우리 구조배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한 거가 가능하죠 자 그리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보통한 거 아니요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일하게 불복하는 것이 구조배제결정에서 즉시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성폭법 2조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자는 경우 법안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어 근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게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요 배제결정 사유가 되는 것이 꼭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제결정 사유가 4개 있잖아요 그래서 성폭력 침해 우려 있는 적절하지 않은 공범 해가지고 4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이지 무조건 배제결정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된 거죠 아마 4번도 약간 헷갈리긴 했었을까요 근데 1번이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됐고 자 우리 논란 있는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 이건데요 자 옳지 않은 건 보통 이게 원래 우리 1번 쪽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피고인 관련해서 뒤로 좀 낸 것 같은데 자 무죄추정의 원칙은 뭐 1번은 당연히 잘 아실 거예요 형사 절차뿐 아니라 기타 일반 법 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아직 유죄 확정도 안 되는데 그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2번도 형사송법상 구속기관은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설정된 기관이다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불구속 수사가 기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 대신에 이제 경찰은 열흘 검사는 10% 12, 11인지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어쨌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예외가 많습니다 그 다음 3번 구금시설 소장이 마약류 사법인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안전질서 위주일에서 필요 범위에서 개호를 엄중히 하는 등 다른 미결수용자에 대해서 달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거 형집행법 규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잖아요 이게 뭐다? 교도소 내의 안전질서 그리고 이제 이 마약류 수용자를요 우리가 이제 관심대상 수용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조직폭력 수용자까지 해서 셋을 갖다가요 엄중관리 대상자라고 부르거든 엄중관리 대상자 그렇게 하는데 특별 대우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합의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 되는 거고 이런 거 괜찮다 자 근데 4번이 이제 문제 됐죠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변호사법 규정은 무죄추정 연칙에 반하자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있고 그 뒤에 변호사법이 좀 개정이 됐었어요 개정이 돼서 지금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개정이 돼서 바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업무 정지 명령을 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변호사 징계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는데 얘 업무 정지 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한번 심사 좀 해주세요 징계위원회에다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오케이 하고 거기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이 나면 그때 이제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수험생들이 복수정답 요구를 하면서 주장했던 분들이 이게 구 변호사법이 개정 전권지 개정 후권지를 안 썼기 때문에 이거 이제 잘못이다 나름 1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자 법 조문 자체가 변경된 법 조문 따르면요 바로 법무부 장관이요 업무 정지 명령을 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징계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심의 거쳐서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똑같고 그래서 이거 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 문제가 예전에도 좀 나오고 그랬었었거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틀리신 분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른 게 답이 될 만한 게 없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신 분들은 억울하겠지만요 좀 복수정답 제 생각에는 받아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 조문 자체가 이게 예전 법 조문이거든 예전 법 조문 물론 이제 우리 헌법재판사 저도 직접 들어가니까 판결의자 앞에 직접 이게 써있는 건 있어 근데 실제 내용은 이제 들어가 보면 조문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아 이제 참 이런 게 난감해요 복수정답 되면 참 틀린 분은 좋겠지만 또 이거 그냥 맞췄던 사람은 또 억울하잖아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좀 기다려 봐야겠다 안 받아줄 것 같아 자 어쨌든 넘어가시고 답은 4번 기억하십시오 국법에 따라서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게 되는데 자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리인 변호인이 출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다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가능한다 우리가 이제 피고인 출정 없이 증거조사 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 없이 사실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증거동의 의제가 되죠 근데 그 예외가 뭐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리인 대리인 변호인이 출정하면 증거동의 의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그럼 답이 바로 1번이네 그 다음에 2번에서 피고인이 공판길에 출석하지 않았던 때 특별한 규정 없이 원래 개정 못해요 근데 법인일 때는 당연히 대리인이 나와야죠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대리인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3번 제가 이 동네에 사실은 되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진행 가능한 거 무경유태 거부서 두 문자까지 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거죠 이게 경미사건이잖아 다액 500만원 이하 벌금 관리에 당한 사건의 경우 피곤의 출석을 유하지 않고 대리인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여기는 허가도 필요없죠 허가도 필요없어요 근데 이제 다액 500만원 초과 3년 이하의 증액을 끊고 그런 쪽에 해당할 때는 이제 허가를 받아서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어 여러분 병실 피고인 기억나시죠 질병과 심신 상실일 때는 공판 절차 정지 사유인데 무면공 면제할 것이 명백할 때는 정지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출정할 수 없어서 무면공 면제 맞죠 명백할 때는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어차피 유리한 판결이 나갈 거니까 됐고요 자 8번 피신조서 증거는요 보도록 합니다 자 보면 오른건 찾기인데 1번 형사송법 312호 3항은 검사 이후에 수사기한 작성 해당 피고인과 공범관계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에 해당 피고인에 대한 유죄증거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양벌규 중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개인 간의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우리 판례가 당의 피고인과 공범관계는 다른 피고인뿐 아니라 이렇게 양벌규 중에 따라서 실제 행위란 위반 행위자와 어떤 양벌규 중에 따라 처벌되는 사업주나 법인과의 관계도 공범처럼 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312호 3항이 적용이 됩니다 틀렸고 2번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 간인이 없는 경우라도 그와 같이 작성된 이유가 피고인이 당시 날인 간인을 거부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가 조섭혈미에 기지되어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신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했더라도 형식적 진정성입은 부정됩니다 신법이니까 실질적 진정성입 이런 건 나올 일이 없고 어차피 간인 이런 것들은 형식적 진정성입이거든요 적법 절차 방식 거기에 형식적 진정성입이 여전히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형식적 진정성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 3번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 대해서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지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 경우 그 피신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기지의 부분은 312조 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데 여러분 우리 검사 작성 피신조서도 이제 어떻게 되어있죠 적대야 진정성입이 아니라 적법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이고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진술한 대로 기지되어 있다는 것은 실질적 진정성입이죠 요거가 이제 안되죠 마저 4번 A계필로폰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갑이 검사 작성 A에 대한 피신조서에 대해 피신조서 4번에 대해 내용부인의 취지로 증거 사용함에 부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 점 그래서 피신조서 4번은 형소법 312조 1항에 따라 갑에 대한 유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죠 신법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쭉 가면 이제 4번이더라도 상관없어요 4번이더라도 일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해서 내용부인을 해버렸잖아요 내용부인 자 그랬었을 때 우리 신형사송법 312 1항에 따르면 증거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형사송법 312 1항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막 가다가 언제 꼴 물어본지 옛날 구법을 생각하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신법에 따라 된 거라서 8번에 4번 맞게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4인 위수증 옳지 않은 거 자 1번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송에서의 진실발견한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익을 비교 형량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죠 자 2번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들에게 질문 지속적 답변을 유도한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경우인데 피해자들의 발언은 피고인과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3번 사문소 위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에 형사소출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 업무일지를 제3자가 훔쳤네 이를 피해자 측이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에 대가를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판례 공익이 더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처벌해서 형사소출에 대한 공익이 더 높기 때문에 증거사용을 인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4번에서 제3자가 권한없이 비밀조치를 해제한 방법으로 해킹한 거예요 피고인이 공공업무용 전자문서관리 스태프를 이용 발송한 전자우편을 수집합니다 이를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행위이지만 피고인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중차대한 범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이 더 높다 그랬던 이게 시장 사건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지금 틀리게 됐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가서 보시면 이제 상속권 회복 상속권 회복 우리가 별로 좋아하는 동네는 아니죠 우리가 상속권 회복 전구는 피고인에게 귀책이 없어야 돼요 피고인 측에 1번 피고인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거나 기거불능이었기 때문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 상소 대리 가능해요 여러분 대리가 가능하잖아 우리가 이제 변고 재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 뭡니까 기본적으로 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가 못하면 대리시키면 되지 상속권 회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형사수송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공시 송달 절차에서 재판 진행 자 여기까지만 보면 피고인 측에 뭔가 잘못이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고인 잘못도 있지만 법원 잘못이 있으면 그냥 법원 잘못으로 간다고요 상속권 회복 청구 돼요 소촉법에 위배된이란 말이다 이걸 놓치면 이제 부푼 거지 소촉법에 위배된 공시 송달에 터져봐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의 선고가 이루어지고 상소 제기관이 도가했더라도 상속권 회복 청구는 인용이 됩니다 허용돼요 법원 잘못이야 이거는 피고인 규책도 있지만 법원 잘못은 더 큰 걸로 봐줍니다 자 그 다음 3번 교도소 담당 직원이 피고인에게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규칙에 따른 편의를 제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수하지 못한 것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이거는 교도 담당 직원이 지금 웅터리로 해주는 바람이 그랬던 거니까요 그래서 야 이런 건 원래 안 돼 하면서 편의도 제거하지 않았어 이렇게 되면 상속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수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언뜻 보면 교도 담당 직원이 헛소리도 하고 규칙에 따른 편의도 제거 안 했으니까 이거는 상속권 회복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야 이런 거에 그냥 그만둬버리는 것은 자기가 더 알아봤어야죠 정말 안 되는지 편의 제거 안 한다고 무조건 상수 못합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서 당연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수하지 못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자 이것도 자주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들끼리 입 맞춰놓고 아 제가 저놈 뻥쳐갖고 저놈이 상수 못한 거예요 그럼 상속권 해보기 되게 그래서 당연히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 안다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웬만하면 잘 안 받아주죠 근데 어쨌든 2번 잘 아시면 되겠어요 시험도 몇 번 나왔었었고 계속해서 11번 가볼게요 11번 일부 상소 요새 일부 상소 개동 나오죠 1번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일부와 불가분 관계는 부분에서 효력이 붙인다 그래서 일부 상소 허용 다음에 그 다음 항에서 이제 상소 불가분 같이 있는 거죠 2번 포괄일제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검사만이 자 이제 포괄일제하고 상상적 경합은 뭐라 그랬어요? 피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심판대상이 정해진다고 포괄일제나 상경은 상소 불가분 때문에 전부 이시면 되죠 근데 심판대상이 피곤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여기서도 일부 유죄 일부 무죄 검사만 무죄 부분 상고했어요 자 피곤한테 유리하려면 어떻게 되죠?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줘야죠 그래서 전부 심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이전 심판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3번 포괄일제에 일부만이 유죄로 돼요 그 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판단된 부분 공소기각은 피곤한테 유리한 조문이에요 위죄한 판결이에요 판단된 부분에서 검사 강수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공소기각 판단된 부분도 상소 불가분 때문에 이시면 되죠 상소심의 이시면 되지만 피곤한테 유리해 가려면 공소기각 판결이 유죄나 이런 쪽으로 바꿀 기회를 아예 안 줘야겠죠 그래서 심판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공소기각 판단된 부분도 심판대상이 돼? 땡 그래서 답 3번이에요 자 그리고 4번 제1심이 경합범에 대해 실체적 경합 여기 일부 상소가 되잖아 상소 불가분은 작동 안 해요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검사만이 무죄 부분 상소해서 아무도 항소하지 않냐는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시담에 따라 확정돼서 무죄 부분만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소심 파기도 무죄 부분만 파기해야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건 이게 이제 종합문제네요 1번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공소취소 자 그렇죠? 우리 뭐다 우리가 이제 취사경포 그렇죠? 공소취소는 공기결인데 검사가 다시 공소지기 하려면 공소취소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이 필요하죠 근데 그거 안 하면 공기판 아주 초짜잖아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에는 다시 공소지기 할 수 있고 2번 상습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 범죄를 범했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됩니다 자 이거 2019년 전합할래 안 돼 안 돼 안 돼 3개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거지는 행위하여 있었더라도 재심 판결의 기판형이 후행 범죄에 미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재심은 재심 때는 어떻게 되죠? 예전에 있었던 거에다가 추가되는 거 이런 거 안 돼 이익재심이기 때문에 재심 심판 중에 비록 동일성이 있는 다른 상습범일지라도 뭐가 되는 거죠? 추가 기소나 공변 추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심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심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전에 범한 동일성 인정되는 같은 상습범에 대해서 기판형이 미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기판형이 미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 전합할래가 뭐였죠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거 재심해야 할 때 재심할 때 나 좀 추가해줘 나 좀 병합시켜줘 안 된다고 했어요 재심은 이익재심은 직상 추가 기소나 공변 추가가 안 돼 그리고 그럼 재심 판결 확정된 거 기판형 미쳐줘 안 돼요 같이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형법 관련인데 사후적 경합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목 상태가 좀 별로네 죄송 어쨌든 이 판례는 너무 유명한 판례고 2019년 전합판례인데 20년 21년 22년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판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않냐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대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냐면 검사는요 주신문을 다 했어요 그래서 피고인 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 기억은 104개 정도 되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반대신문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되니까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증인신문은 오늘 여기서 일단 멈추고 다음 길에 계속해서 증인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부터 증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피고인 측에서는 제대로 된 반대신문 못했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증언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판례 이것도 이제 22년 판례인가 이 정도 돼요 이게 이제 법원행시 2차에서 사례로도 이제 나왔었던 그런 거라서 됩니다 물론 이것도요 위법한 증거 증거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자치유도 되긴 돼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피고인 변호인이 이 증인신문 결과에 대해서 이의없음을 명시했었을 때 그때 하자치유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 증거를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거 이거는 우리도 예전에 봤죠 판결 경정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판결 경정은 어떤 수식이 잘못됐거나 명백하게 뭔가 잘못 적힌 그런 거나 바꾸는 것이 내용을 못 바꿔요 그래서 경정결정은 이를 주문에 기재해야 되고 판결 이외에만 기재한 경우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이 조문은 별로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냥 앞에 내용은 알아 경정결정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경정결정은 주문에 기재해야 되고 이외에만 기재한 경우는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건 뒤에는 사실 잘 모르는 질문일 거예요 이게 조문인데 조문에 그대로 써 있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2번이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선고전에 범해졌다면 재심 판결의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친다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9년 전합팔레 그 중에 하나가 또 된 거예요 됐고 13번 가봅시다 공소제기 법원의 심판 대상 옳은 거 1번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14번이구나 13번이 맞죠 위배되는 위배되는 공소제기에 대해 피고인책으로부터 자 여기서 이미 끝났잖아 제가 공소장 일본주의관에서 이 두 판례를 비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문국현 의원 사건하고 2015년에 나온 이 판례하고 자 여기서는 뭐래요 이미 피고인책으로부터 유한이의 제기가 있었어요 그럼 하자 치유 대한대? 안 돼요 그래서 법원이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 증거 조사 절차가 마무리 법관의 심지용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진행된 소송 절차를 다툴 수 없다가 아니라 이미 유한이의 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바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공기판 사유죠 그 다음 2번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을 해야므로 판결에 영향이 미친 사유에 당하더라도 항소유소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원에 심판할 수 없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항소유소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판결에 영향이 미친 사유가 있어요 이런 게 직권 심판 사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직권 조사사항과 직권 심판사항은 달라요 직권 조사사항은 소송 조건 한마디로 형식재판 사유되는 거 그런 것이 직권 조사사항이고 이제 직권 심판사항은 이거 판결에 영향이 미친 사유 이런 거는 항소 이유에 안 썼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소 이유서나 항소장에 항소유를 썼었을 때 그거 심판 대상 삼아야 되고 또 직권 조사사항 당연히 삼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권 심판 사유도 항소심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상소에서 배웠었던 걸 거고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틀렸어 직권 심판 사유 써있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하나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그러니까 하나의 형 확정된 거 그래서 맨날 제가 이렇게 쓰죠 두 개인데 하나의 형으로 이렇게 됐다고 경합범 중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재심 사유가 있대 그러니까 A, B 중에 A만 재심 사유가 있는 거야 재심 개시 결정의 효력은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을 형식적으로 심판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재심 법원으로서는 그렇죠 재심 사유가 없는 범죄 사실을 다시 심리 유지 행정을 파괴할 수는 없고요 양형을 위해서 필요한 범에서 심리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례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어? 그럼 답은 이제 맞는 게 이제 5번이에요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분에 대한 피고인만 상속 자 우리가 예비적 택일적 기지일 때는 무조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예택기지일 때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피고인만 상속 거기에 했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도 상소심에 이심되고 같이 심판 대상이 항상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답은 3번 자 계속해서 14번 보실 차례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자 1번 피고인은 소송 계속 중에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우리 이제 형상속법 35조에 소송 관계서류 열람 등사 얘기죠 그래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에서 피고인은 증인심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는 없고 그런 게 없어요 피고인도 직접 증인심문할 수 있습니다 글을 대신해서 변호인심문에 틀렸습니다 깔끔히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 피고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않야물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돼 있는데 이제 이거랑 또 헷갈리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까요 우리가 증거조사 증거조사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그 다음에 위법 부당이 다 돼요 근데 이제 증거체부결정 증거결정에 있어서는 뭐다 법령 위반만 되지 상당하지 않냐 부당을 이유로는 안 되는 거지 그걸 좀 헷갈리라고 된 건데 증거조사 얘기했어요 증거조사니까 위법 부당이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조사 결과에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진술하지 않냐거나 개개의 질문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뭐죠 여러분 진술거부건 진술거부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좀 쉽게 답은 고를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15번 오랜만에 불신검문이 한번 나왔어요 오른건 기억 경찰관의 불신검문이 적법하려면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송법상 체포나 이거 맨날 나온 거잖아 체포나 구속일정도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죠 그럼 그냥 체포 구속하면 되지 그 다음 니은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한 이유가 범죄인과는 것임을 불신검문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 보여 자 이럴 땐 우리가 신문증 제시 예 이런 절차 요건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위협이 아니라고 했던 유명한 판례 그 다음 디귿 경찰관은 불신검문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서로 이미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 유명한 조문가 판례죠 그 다음에 리을 경찰관이 피해자를 불신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그에 대한 불신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들의 사전지식 및 경험치기 기초 객관적 합리적 판단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의 인상착의가 미리 입수된 용의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일부 일치하자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불일치하는 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사전정보에 썼을 때 그 대상자 같아 자 이랬을 때 그것만으로 경찰관이 그를 불신검문 대상자로 삼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요팔은 이제 여러분 익숙하지는 않았을 거야 익숙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이제 리걸마인트 정도로 풀 수 있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기역미연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 기역미연 들어가서 그으면 돼 그렇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조금 보기에서도 헷갈리기는 해놨네 디근만 하나 노는 것도 있어서 근데 어쨌든 디근리을 깔끔하게 맞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디근리이었고요 자 됐어요 아이고 열심히 해놨구나 자 계속해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 16번 대물적 강제처분 옳지 않은 것 1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 사경은 수사료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 기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 추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항상 그래요 우리 통비법 관련해서는 법원의 허가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 얘는 사실 좀 평상시 잘 안 나왔던 거지 근데 이제 조문에 있어요 몰라도 지나가면 돼 이런 거 자 2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 이미징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 출력을 통해 압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자 당연히 전자정보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 이미징 통으로 갖고 왔다는 거죠 범위를 정해서 압수했던 사례가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압수색이 끝난 게 아니라서 수사 과정에서 복제탐색 출력할 때도 변호인, 피의자, 참여권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피합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게 맞고 그 다음 3번 압수색영장이 지된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돼 있더라도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 최근 판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아이디 비번 넣어가지고 해외 서버 접속해서 이메일 다운로드했던 그 사건 말고 최근에 나왔던 그 판례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죠 휴대폰 압수를 했는데 우연히 그게 구글에 뭐가 돼 있었어요 클라우드에 이제 뭐가 돼 있어요 로그인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다운한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영장에 그거 가능하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최신 판례고 대부분 맞추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제작 매체를 영장해지 않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 이미 제출합니다 자 실질적 피의 압수자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전자정보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3자가 낸 거예요 피의자 거를 제3자가 냈었을 때 여기 들어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그렇게는 된 거 아니죠 현재 문제된 문제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것만 관련된 것만 이미 동의해서 제출한 걸로 봐야 되겠죠 전부를 무제한 탐색하는 동의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 일부 문구를 냈고요 됐고 자 이제 17번 증거 조사 절차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당사자로서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의 신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검사와 달리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 신청을 하는 때는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검사건 피고인 변호인이건 증거 신청을 하는 자는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규칙에 이렇게 되죠 당연히 이건 틀렸고 그 다음 3번 증거 신청 채택 여부 자 이제 증거 채무 결정은 법원의 재량이죠 그래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번 법원은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는 경우에 자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보류라는 것은 증거를 쓸지 어쩔지 아직 결정을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미리 보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증거 채택을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그걸 갖다가 미리 받아가지고 내용을 받아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증거 신청으로부터 당의 증거 서류 증거물을 제출받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제 1번 빼고는 대부분 이제 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쭉 지금 낸 그런 경우입니다 답은 이제 2번 쉽게 찾을 수 있었고 17번도 사실 좀 별로 우리 잘 안 다루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당연히 3번은 잘 알 건데 1번, 2번, 4번이요 평상시에 자주 보던 건 아니야 우리 그냥 교과서 열심히 봤던 친구들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지만 그냥 막 기출문제 풀고를 했을 때는 이런 게 잘 안 나왔었거든요 좀 익숙하지 않았을 거야 자, 18번 가봅시다 공판 준비 절차 옳지 않은 거 자, 1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 준비 길이 필수적이죠 하지만 일반 형사 절차는 임의적인 거 그렇죠 그 다음 2번 공판 준비 길에는 피고인 출석이 필수적 요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통지는 해줘야 돼요 검사, 변호인은 필요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피고인은 나올 필요는 없지만 통지는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공판 준비 길이 지정된 사건에 간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 자, 필요적 변호사건이라고 제가 그랬잖아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해서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변호를 선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필요적 변호사건 이건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형소 공부한 사람 중에 4번 재판장은 공판 준비 길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했으면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오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주는 거예요 자, 됐고 19번 갑시다 공판 조사의 증거능력 증명력 자, 1번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 개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 조사가 병존을 안 돼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어느 경우에 옛날에 타이핑 치던 시절이야 그래서 이제 공무원 법원 공무원 A가 저기 뭐 박주사 나 이거 다 끝나가 미리 좀 연결해서 사인 주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직 종이가 남았길래 사인을 줘 놓고도 자기도 더 친 거야 근데 하필 저 뭡니까 공무원 친 거랑 자기가 친 거랑 또 다른 거야 법원 공무원이 이랬을 때 이제 둘 다 절대적 증명력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을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리에 달리게 되는 거죠 자, 2번 공판 조사의 기재가 명백한 옥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판 기례 소송 절차로서 공판 조사의 기재된 것은 그렇죠 조서만으로서 증명이 되지만 그 증명력은 공판 조사 이외에 자리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은 절대적인 것이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틀렸죠 절대적인 것이죠 명백한 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증이 허용되지 않은 절대적인 것이다 이것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틀릴 사람 없었을 것 같고 3번 공판 조사의 기재가 소송 기록상 명백한 옥인 경우 당연히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집니다 명백한 옥일 때는 절대적 증명력이 없으니까 다른 반증이 되는 거예요 4번 공판 조사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막 절대적 증명력 그런 건 없죠 그 존재는 공판 조사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 조사 이해 자료로 증명될 수 있고 자유로운 증명 대상도 됩니다 소송 절차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공판 조사에 기재된 것은 절대적 증명력이지만 기재되지 않은 것은 절대적으로 없었다고 이렇게 주용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됐고요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 죄송합니다 너무 앞으로 가버렸네 마음이 급해서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20번 공소기각 판결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공기판 문제가 나왔네요 1번 보면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에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검사가 법원의 특정 요구에 응하지도 않았대요 그럼 공기판 해야죠 불특정을 이유로 자 그리고 이제 원래 서면 것만 받아주죠 서면 서면에 적힌 것만 받아주지 저장매체에 첨부한 것은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이 됐을 때 보완을 명했는데 안 하나 공기판 자 2번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률상 사유가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할 사건에서 그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 무죄 실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요것도 이제 2015년에 이제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원래 공기판 사유가 있으면 유문제 실체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미 사건의 실체 관한 심리가 완료됐는데 특히 이제 업무상과 치상 관련해서 교특법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중앙선 침범 쉽게 해서 중앙선 침범 이걸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공소지가 됐었어요 원래 이제 중앙선 침범은 12가지 예외 사유 중에 하나가 중앙선 침범인데 이런 거일 때는요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갈 때도 공소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중앙선 침범이 예 아닌 게 밝혀진 거야 그런데 이제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교특법 4주 1항에 따라 이제 불기소가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기판을 때린 거죠 공소지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해 보니까 업무상 과실도 없는 거야 운전자한테 이랬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 2015년 8년에 그거를 좀 된 거야 근데 그걸 좀 이제 변형시켜서 내서 그 판례를 찾았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님 그래서 공소지기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사유에서 공기판을 해야 할 사건에서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무죄로 판명된 경우 무죄 실체 판결을 선고하고서는 위법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15년 판례가 있어서 그거를 낸 거예요 원래 이게 이제 우리 증열 쪽에서는 이게 잘 안 나왔었는데 경찰이나 다른 쪽에 이미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한번 나왔네요 자 어쨌든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식재판에 대해서 무죄 주장하는 거 상소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공기판에 대해 피고인에게 상소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위상 방식 위반 명백 한테 해당하기 때문에 결정기각서입니다 결정기각 자 그 다음 4번 기소 당시에는 이중기소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적법하게 변경되어 새로운 사실에 소송개도 상태가 있게 됐대요 자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는데 치유가 됐다고 그러면 공기판을 해야 할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무제 실체 판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사송법 개론 쪽은 올해는 이제 유난히 14번부터 달리 나왔어요 다른 때는 보통 한 16번부터 16번 좀 많게 나오면 15번부터 달리게 나올 때인데 올해는 14번부터 달리 나왔더라고요 탁 넘어가니까 쪽 페이지를 완전히 달리는데 그래서 총 한 7개가 다른 문제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난이도는 엇비슷해요 엇비슷한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서 올해 제 생각에는 우리 특히 이제 형사송법 개론 쪽 교정직렬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보는 거 보는데 한 우리 쪽은 그래도 한 3개? 네 개? 많으면 4개? 이제 그 정도에서 커버를 하면 이제 합격하는 점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요 이제 제 수업 듣고 이제 글 올라온 사람도 많이 봤었을 건데 제 카페도 있고 이제 좀 잘 본 사람들이 글 올라온다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그런 사람 바로 올라왔고 이제 좀 더 틀린 사람 조용히 있고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여러분 시험 보시다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교정직렬 좀 많이 좀 뽑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많이 팍팍 붙으셔가지고 합격들 하시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글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아이 합격할 실력이 되는데 실수해서 좀 안 되시는 그런 분들 또 공부가 좀 미진해서 못한 분들 내년이 있어요 내년이 있고 좀만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 좋은 점수로 붙게 하십시오 이제 자기 자신 좀 돌아보고 뭐가 부족했는지 한번 생각해 가면서요 자 저는 또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우리 형사성법 개론 해설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